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만 하면 배보다도 목과 허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왕초보 5분 아래배 복근 운동을 준비했어요. 목이나 허리가 아프지 않게 이 출렁거리는 아랫배 살 싹 빼드릴게요. 팔이나 다리를 뻗을 때 호흡을 후 뱉으면서 따라해주세요. 그럼 운동하러 가볼까요? 고고! 첫 번째 동작은 무릎 직각으로 들어 한 다리씩 바닥 터치해볼게요. 이때 발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다리 터치할 때 호흡 후하고 뱉으면서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내릴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부에 힘줄게요. 다음 동작은 무릎을 직각으로 댄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 뒤꿈치로 바닥을 터치해볼게요. 다리 터치할 때 호흡 후 뱉으면서 따라할게요. 허리 뜨지 않도록 계속해서 배꼽을 등에 붙인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동작은 무릎은 직각, 팔은 가슴 앞에서 나란히 만들고 한 다리씩 내리면서 반대쪽 팔도 함께 내릴게요. 발끝을 당겨 뒤꿈치로 바닥을 터치해주세요. 다리 터치할 때 호흡 후 하고 내쉴게요. 허리가 뜨시는 분은 더 천천히 허리 뜨지 않도록 따라해주세요. 허리의 수송이 안쪽으로 배꼽을 중앙에 붙여줍니다. 허리의 수송이 안쪽으로 반쪽을 내릴 때 보다도 많이 붙어야해요. 허리의 수송이 안쪽으로 강해서 뒤쪽으로 구매합니다. 안무가 넣습니다. 다음 동작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좌우로 터치해볼게요. 이때 발끝을 당겨 복부의 힘을 더 느껴보세요. 팔을 좌우로 터치할 때 후 하고 내쉴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고정하고 상체를 움직여보세요. 다음 동작은 내발 비기 자세에서 무릎을 접어 두 팔 사이로 보냈다가 팔꿈치 옆으로 보낼게요. 무릎을 팔 가까이로 가져올 때마다 호흡을 후 하고 내쉬어주세요. 다리 힘이 아니라 배 힘으로 따라해 보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쪽도 함께 crane, 벌레, 자세에서 무릎에 선оarme점을 나눠서li면 상체를 찬성하고 season, 반대쪽을 많이 둘러니까요. 반대쪽도으로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이 운동 꾸준히 따라해서 복근에 힘이 생기신 분은 저희 채널에 3분부터 12분까지 다양한 복근 운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필요한 영상으로 매일매일 따라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